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아마도 3번의 재검표에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가장 인상적이고 충격적인 장면은 바빠단 투표지가 대거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바빠단 투표지. 아마도 4.15 부정선거를 통한 재검표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충격적이고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바빠단 투표지입니다. 황교안 후보는 보수적으로 잡아서 30에서 40% 정도다 이렇게 바빠단 투표지의 비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재검표 참관인들의 기억이 생생한 시점 그러니까 재검표가 끝나고 바로 그 다음 날 정도에 제가 문의한 결과 대부분이 80% 그리고 어떤 경우는 100%가량이 바로 바빠단 투표지였다 그렇게 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두 번의 거대한 부정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목표 득표수를 맞추어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전산조작과 위조투표지 투입이 4.15 총선 이전에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4.15 총선부터 시작해서 법원에 투표함을 제출하기 이전까지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재검표 장에 등장한 투표지는 사전투표지는 물론이고 당일 투표지도 전부 혹은 거의 대부분이 새로 만든 투표지로 표가리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정선거 주장을 언모동으로 몰아붙이는 소수의 인물들은 빳빳한 투표지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려 합니다. 반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혜명 자료를 통해서 지난해 한참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불거듯 나오자 혜명한다고 혜명한 것이 아주 우스운 혜명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사용하는 투표지는 형상보건투표지 형상기억투표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면 다시 원상으로 회복하는 빳빳한 그런 투표지가 된다 이런 소위 억지주장을 펼쳐게 됩니다. 바실라TV의 조슈아님이 재금표에 참관했던 40년 경력의 인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실물투표지를 만든 다음에 투표함과 비슷한 크기의 아크릴로 만든 투표함에다가 모두 3,500장의 투표지를 직접 투입하는 그런 실제 투표 상황을 연출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그것만큼 더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게 빳빳한 투표지의 실체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개 투표하면 약 3,000장에서 4,000장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대한 채웠을 때는 6,000장 정도의 투표지가 투입됩니다. 인천연수홀 같은 경우는 한 3,500장이 거의 보통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실라TV의 조슈아 씨는 참관에 직접 참여했던 40년 경력의 인쇄 전문가에게 부탁을 하자 인쇄 전문가가 기꺼이 3,500장 플러스 알파 상당수는 또 다음에 사용하기 위해서 보관했습니다마는 인쇄 전문가가 제공한 투표지 가운데 3,500장의 투표지 샘플은 모두 다 100g 모조지라는 구격품을 사용해서 그렇게 제작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40년 경력의 인쇄 전문가가 자비를 들여서 만들어서 제공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실라TV 또 편데톱배TV 그리고 하면 되겠지TV님 그리고 시민들 자원봉사들이 참여해가지고 마치 투표장에서 보통의 시민들이 하는 것처럼 적당히 접어서 투표하며 집어넣는 일을 몇 시간씩 계속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지의 종이가 특수하기 때문에 원래의 형상으로 빠빠하다는 행대로 돌아가서 정말 빠빠한 투표지로 복원된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3,500매가 투입표함에 투입된 이후에 발견한 결과는 선관위의 해명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선관위가 엉터리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다림질을 심하게 하더라도 일단 한 번 접혀진 투표지는 종이가 갖고 있는 특성상 구겨진 부분이나 접힌 부분이 좀처럼 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서든 재검표 현장에서 관찰한 것처럼 빠빠한 투표지는 절대로 출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투표함에서 3,500매가 투입되면 투표함의 가장 아랫부분 하단 투표지는 약 22kg의 하중을 받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는 약 10kg의 하중을 받습니다. 물론 맨 위에 있는 그런 투표지는 하중을 받는 것이 미미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투표자가 적당히 구겨서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게 되면 하단에 있거나 중간에 있는 것은 몇 시간 정도 22kg 또 10kg의 하중을 받기 때문에 더 심하게 구겨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재검표장에서처럼 절대로 빠빠한 투표지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직접 보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왼쪽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을 보시고 계십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비례대표 투표지가 실제 모습입니다. 많이 이렇게 구겨졌죠. 그러니까 빠빠한 투표지가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좀 작은 크기의 두 묶음이 바로 지역구 투표지가 실제 모습입니다. 빠빠한 투표지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투표지 한 묶음이 바로 재검표장에서 관찰되었던 투표지입니다. 결국은 모두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서 재검표용으로 준비를 해서 투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형상 보건인이 다 거짓말입니다. 그럼 왜 거짓말했냐? 부정성으로 했으니까 거짓말한 것이죠. 또 여러분들 사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3개의 구겨진 투표지는 비례대표 투표지 한 묶음과 지역구 투표지 두 묶음입니다. 이게 개표소에 있었던 그런 투표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바로 투표자들이 기표를 한 다음에 투표함에 투입됐던 것이 바로 앞에 3개의 구겨진 투표지 묶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2개 묶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빠빠하다시죠? 이것이 바로 재검표장에서 관찰되었던 지역구 투표지와 비례투표지 각각 한 묶음입니다. 도저히 투표소에서 투표함에 들어갔다가 개표소를 거친 구겨진 투표함을 갖지 않은 투표지가 대거 재검표 현장에서 출현되었던 겁니다. 대부분의 투표지들은 투표지 수를 세는데 주력했기 때문에 주심을 맡은 대법관에 의해서 다 유효투표지로 문제없는 투표지로 그냥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엄청나게 죄를 범한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런 부정투표지를 다 그냥 유효투표지로 처리해가지고 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시 돌려준 겁니다. 일부만 지금 법원에 보관 중입니다. 더욱 걱정인 것은 비례대표 투표지의 경우에는 구겨진 것이 너무나 확연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절대로 비례대표 선거소송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비례대표 투표지는 크기 때문에 일단 적당히 구겨서 넣게 되면 하단에 있는 것은 22kg의 하중을 받기 때문에 도저히 지역구 투표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비례대표 투표지는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까는 순간 바로 전 국민들이 거대한 부정선거를 저질렀구라는 사실을 금세 알아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민유숙이라는 사람이 비례대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해버리는 것은 곧바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험한 입장을 위태위태한 입장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사기가 지난 4.15 총선에서 일어난 겁니다. 하태경과 이준석은 정말 정신을 차려서 이 문제를 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두고두고 악한 인간들이다 그런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좀 생각하면서 제대로 판단하길 바랍니다. 투표가 조작된 것은 젊은 철부지 이주성이 은폐하고 586 운동권 출신인 젊은 하태경이 은폐에 직접 부역한다고 해서 덮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덮겠습니까? 제가 늘 좋아하는 일이라면 전국 방방곡곡에 쌓아놓은 똥을 어떻게 다 두 사람이 치울 수 있겠느냐. 정말 이 부분을 대해서 은폐하는 데 직접 관리하거나 부역하는 자들은 정말 천부를 받을 일입니다. 도저히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이런 기획을 한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하고 그 다음에 또 40년 경력의 인쇄 전문가님에게 고맙다는 그런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그거 많이 배우고 그거 높은 자리에 앉았고 대법관이네 검사장이네 무슨 검찰총장이네 이렇게 했던 무슨 대학의 교수니 이런 사람이 절대 할 수 없었던 것을 그야말로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이 정말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그런 일념으로 또 40년 경력의 인쇄 전문가님이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일념으로 직접 투표지를 제작해가지고 물론 견본입니다만 그것을 투입해가 보니까 여러분들 보시죠. 어떻게 이러고도 그냥 부정선거 안 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까? 정말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